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하트레이더 방송을 14년째 하고 있는 DJ 김태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2020년 경자년 GT의 해 2020년이 왔습니다. 아무튼 오늘이 2020년 1월 1일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에는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원하는 바, 원하는 일, 원하는 꿈 모두 이루시고 대박나는 2020년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. 김태칸도 2020년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묶여드리고 재미난 컨텐츠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!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게 있습니다. 타임어택에서 숫자 써야죠 또 형님들 숫자 써야되지 않겠습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완벽했다 완벽했다. 숫자 2 완벽하다. 조금만 더 얘기해. 조금만 더 얘기해. 숫자 2 완벽해. 2 0 2 2 2 2 0 2 오케이 오케이 lease 2 2 2 2 됐습니다 이 정도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양쪽이 여기 2단 숫자가 약간 지워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디칸의 기운을 받아서 2020년도에서부터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요 바